이걸 잡았어야 되나? 어머나 잠시만요! 잠시만! 뭐하냐 얘? 아 설마 아니지! 야 이건 아니지! 야야 이건 아니지! 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내봅시다 야 비밀 뺏어! 어 뭐야! 비밀 뺏어오는거 없어? 비밀 뺏어오는거 없어? 아이씨 아이씨 아 괜히 이거 아꼈네 절개 괜히 아꼈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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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이기는건데 아아 잠시만요 새파는 해봐야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없는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친선전 해달라 그러시면은 뭐 다른 분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체크님이 나가시면 어떡해 이게 구멍가게에서는 물론 해드릴게요 요번파 끝나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요번파 끝나고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파 끝나고 자 어 2,3,4 괜찮게 잡혔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쓰랄이 많어? 쓰랄이 사기에요 지금? 왜 쓰랄이 많어? 쓰랄이 왜 이렇게 많지? 쓰랄이 왜 이렇게 많지?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손님댁이 그 쿠툰 어... 세.. 사기에요? 아 그걸 좀 하나 만들어야겠는데? 어? 쿠투안! 쿠투안! 아 주안이네 내 말이 틀리나? 쿠투안! 뭐 쓸라고 그러는데? 사이코? 와 이거 뭐냐? 어깐 요게 요게 좀 짜증나긴 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잡지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 잡기가 힘들어 잡을 수는 있거든요 잡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최대한 끌어줍시다 최대한 이 카드가 좀 좀 그렇긴 하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지 배너도 좀 띄우고 뭐야 질풍 뭐야 이거 와 질풍 봐라 본체 치겠지 치고 본체 치겠지 제발 치고 본체 치고 본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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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러면 한댐 맞았지만 한댐 맞았지만 괜찮죠 내식하고 잡고 다들 뽑아줘 뽑아줘 내가 뽑아줄게 자 이렇게 소멸을 아니 아니요 이거 패거리를 못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 배군 널 배신하게 될 것이다 배신이 뭐 맛이지 지금 상제 이제 쫄리거든 마법 써야 돼 막 써야 돼 뭐야 둠 뺐다 아 수액을 안 넣었다 수액 야 잠깐만 그거 아니잖아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아 수액을 안 넣었어 아아 잠깐만 아 지금 마법 많을텐데 졌다 힐벗 없으면 졌다 이거 마법 많을거거든 아 이거 버려야되나 점쟁이 자 일단 점쟁이 버리겠습니다 점쟁이 버릴게요 어쩔수가 없어 마법이 분명 있을거야 대충? 아니네 사수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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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잠깐만 이러면 아이씨 모르겠다 어차피 마법 있으면 어차피 죽어 대무 있나? 대무 없지 없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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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정말 놀라 안돼 안돼 사과해 빨리 제가 트위지컬은 좀 됩니다 트위지컬은 좀 되기 때문에 트위지컬 아이차피 노색은 좀 수정을 해야되는거야